Q. 정글의 네 빙보트 한번 뻗 바꿨어요 빙추방에서 우욱 순식간으로 튑립이니까 완벽상대기입니다 자 거기에 매력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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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쉐논은 넷 자 절벽에서 고꾸라지는 순간에서도 상대를 쓰러뜨릴 방법을 생각한다 자 뭉쳤어요 뭉치면 10%와 부인이 간다니매 자 흩어졌어! 흩어졌어! 미포 쿵 안맞겠다 이겁니다 네 헤일드 푸드여! 미포 미포! 미포 미포! 미포 넘어졌어요! 미포가 매옥 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! 케일! 케일을 어떻게 말리죠? 자 케일 혼자서 없는데 혼자서 안돼요! 독턴이 미포를 돕니다 밀었는데 못 녹여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며옥이 여기서 며옥이 딱 걸려요 저 상황에서! 적이 안 걸렸으면 뒤쪽으로 빠지는 거에요 어쩔 수 없이 중재와 함께 쌍거 총 난사를 했지만 미포는 죽었구요 자 다운로드 5대5 자 초가타 안들어져서 백집 역할을 누리고 초가타... 아... 올라가서 빨리 놓는건데요 오우예 근데 빠른병이 라이스가 뒷중에서 유엘이 화이팅! 마른병이 주인공사 에이스 다 쓸 수 있어! 에이스 블레이저! 넷! 숙가도 넘어! 지금 천멸 한 발에 두놈으로 원샷! 투켓이 나온거에요! 네! 조금 더 타고 잘 빼야죠 다리 웃어도 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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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하! 웨이클린이 나아 진짜 세상에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자 자이는 또 오른편으로 가구요 세상에 이럴수가 네 이 장면보다 지금 녹턴이 레드임베드로가 와~~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왔나요?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